더 펴야 돼 내가 서서 쳤을 때 지금 손목 있죠 점프를 했다면 이거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데 점프를 했는데 여기보다 더 낮아져 내 타점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위치가 여긴 건데 공이 만약에 내 위에 있었으면 팔 폈을 때 이미 맞았겠죠 근데 내 몸이 뒤로 가 공 잘 잡아놓고 칠 때 뒤로 가 치면서 중심이 앞으로 들어와요 정확한 자세 잘 잡았죠 그러면 발 바꿨을 때 왼발이 오른발이 옆으로 와야 돼 근데 지금 왼발이 더 뒤로 가버리니까 공 잘 잡아놓고 치는 건 앞으로 치는 거야 하나 둘 멈춰 오른발 위로 앞으로만 때리면 높게 뭔가 확실히 머리 위로 더 빨리 한순간에 발 닿는 순간 한순간에 그렇지 희생팬드에서 자 뭐하고 싶어요? 뭐하고 싶어요? 뭐하고 싶어요? 스윙이요 뭐? 스윙? 그냥 스윙? 스윙 이거 또 동시에 안 돌아가는 거 뒤에 일단 뒤에 아무거나 스윙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스매싱을 하는 거예요? 클리어 하는 거예요? 뭐 한 거예요 근데? 클리어 아 클리어였어요 근데? 아 스매싱이었어요? 자 클리어 하나 자 봐봐요 점프하고 스윙 가면은 아무 소용없다 했어요 점프할 때 제일 위에서 점프했을 때 팔 위로 해서 그렇지 내 팔을 위로 점프 그렇지 하나 둘 셋 짠 오케이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짠 오케이 하나 둘 셋 짠 나이스 하나 둘 셋 짠 타점 타점 높여야지 그렇지 힘 풀고 있다가 치는 타이밍에 스윙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팔로 치지 말고 손목 그렇지 높은 타점에서 손목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잘했어요 잘했는데 더 펴야 돼 내가 서서 쳤을 때 지금 손목 있죠 점프를 했다면 이거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데 점프를 했는데 여기보다 더 낮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 준비 점프를 했다면 더 높아져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더 높은 위치에서 실 그렇지 공을 좀 더 위에 놔둬요 클리어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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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너무 높은 위치였어 기다렸다가 위에서 기다렸다가 위에서 기다렸다가 위에서 기다렸다가 위에서 어 좋았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따라가자 셔틀 있는 위치로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오 잘했어 바꿔주세요 왜왜왜 여기 클리어 수비 클리어 다시 클리어하고 수비하고 클리어하고 수비하고 클리어하고 수비하고 자 준비 여기 여기 클리어하고 준비 자세 났죠 딱 제 키 넘겨야 돼 알겠죠 하나 하나 멈추고 오른발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멈춰 오른발 위로 앞으로만 때리면 높게 못 가 확실히 머리 위로 더 빨리 한순간에 발 가는 순간 한순간에 그렇지 준비 하나 둘 발 가는 순간 한순간에 그렇지 내가 높게 보내려면 손목 힘을 앞으로만 보내면 안 돼 그렇지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밀렸어 하나 둘 셋 치고 밀리지 말고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스윙이 너무 빨랐어요 지금은 자 항상 오른발 힘 잡아놓고 하나 멈춰 둘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발 벌려야 치고 나서 발 벌려 그렇지 더 벌려 그렇지 하나 어깨 열고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나이스 위로 떠 위로 떠 아이고 다시 다시 힘 풀고 있다가 위로 떠서 스윙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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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잘했는데 아직도 안 맞는데 클리어를 이렇게 치잖아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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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야되는데 그냥 앞에서 미는 느낌이란 말이야 아직도 구부려서 손목 펜 여기서 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아직 공 안치고 여기서 친다 빨리 치는거죠 공을 너무 앞에 두는거지 내 타점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위치가 여기인건데 공이 만약에 내 위에 있었으면 팔 폈을 때 이미 맞았겠죠 근데 내 몸이 뒤로가 공 잘 잡아놓고 칠 때 뒤로가 여기가 치면서 중심이 앞으로 들어가 하나 하나 빨리 쳐야만 아니 이제 빨리만 치면 안되고 정확한 자세를 잘 잡았죠 그러면은 발 바꿨을 때 왼발이 오른발이 옆으로 와야돼 근데 지금 왼발이 더 뒤로 가버리니까 치는 공 잘 잡아놓고 치는건 아 공 치면 알겠죠 바꿔주세요 한 번 더 마지막 한 줄만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자리를 빨리 잡아야 돼 넥클리어가 낮으면은 바로 멈춰야 돼요 넥클리어를 잘 쳤으면 천천히 들어오고 몸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발 벌려 스톱 공 위치에 맞춰서 다리 가야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기다렸다가 하나 하나 둘 기다렸다가 하나 하나 둘 셋 어깨 열고 그렇지 잘했어 바꿔주세요 ACT oples 하나 둘 셋 둘 셋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